네 그래서 많이 불러주시구요 영원히 살고 싶어 6페이지 영원히 살고 싶어 6페이지 6페이지 빨리 펴주세요 6페이지 빨리 펴주세요 6페이지 빨리 펴주세요 네 자 강아씨와 나오리 장사 강정식 잡고 환불할게요 이제 가우리 영원히 살고 싶어 4페이지 내 청춘을 내 생을 되돌릴 순 없나요 잃어버린 내 인생을 난 다시 찾고 싶어요 넌 당한 사람 세월 따라 보내기 싫어 행복한 사람 가슴속 행복을 느끼니까 사랑을 믿으니 너도 많아서 세월 따라 나는 너와 다 듣고 가요 나만 인생 채우고 가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어요 나만 인생 채우고 싶어요 다시 가요 나 우리예요 나 너 우리 나 우리 네 영원히 살고 싶어 나 너 우리 네 나 너 우리 나 너 우리 나 너 우리 나 우리 나 너 우리 나 너 우리 나 너 우리 나 우리 나 너 우리 나 너 나 나 너 우리 아무 딸처럼 세월달 보내기 싫어 백분사랑 하나 숨속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의 이름이 너무도 많아서 세월달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요 남은 인생 재료로 가며 당신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어요 당신만이 살고 싶어요 이 노래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노래 좋죠? 이래도 대답하시고 저래도 대답하시고 대답 안 하시면 어쩔게요 작사는 강정식인데 대답을 안 하시면 되죠 대답을 해야지 요즘에는 건강을 못 챙겨서 난리 난리 더우면 더 없다고 난리 추우면 춥다고 난리 인생은 세웅지마고 세웅지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그냥 내가 사랑하는 순리대로 살아가자 돌을 당하는 도이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 이래도 굴러가고 저래도 굴러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서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요즘에 참 세태가 흉흉하긴 해요 그죠? 근데 사는 거는 다 독진갱진이라고 해요 독진갱진 그래서 독진갱진이라고 해서 다 내가 쟤는 잘되는데 나는 못될 것 같고 이런 것 같잖아요 절대로 하면 돼요 절대로 쟤가 잘되고 내가 못되면 다음에는 내가 잘되면 쟤가 못돼요 그래서 그건 공정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내 청추를 내 청추를 내 인생을 내 청추를 내 인생을 내 내 내 내 내 내 내 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한 발 음을 음을 도움 받기에서 하나 받아주고 위로 올라갔어 내 인생을 다시 내 청추를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어 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가사 자체가 치고 올라갔죠 어 없나요 먼저 치고 올라간 거야 어 없나 이게 아니고 어 없나요 다시 되돌릴 수 어 없나요 잃어버린 잃어버린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난 다시 찾고 싶어요 다시 난 다시 찾고 싶어요 잘한다 어디서 좀 들어 보셨나 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잃어버린 내 인생을 난 다시 찾고 싶어요 내 청춘을 내 아까 뭐 우리가 10년만 돌려줘도 배우고 내 나이가 어때서도 하고 뭐 다 했지만 네 내 청춘을 어차피 되돌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되돌려 달라는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되돌아 가고 싶다 네 어때나 아버님 어머니처럼 네 소원을 말하라 그랬더니 30년 젊은 년이라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랬어 30년 젊은 년이라고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 아버님이 어머님은 나는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세월이 지금 노래 교실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얼마나 지금이 좋은지 모른다고 나는 그대로 이 이 세월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욕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몇 살로 아버님 소원도 들어주고 어머님 소원도 들어줬어 그러니까 아버님을 90살로 올려놨지 30년 젊은 년과 살고 싶다니까 네 60살인데 30년 젊은 년과 살고 싶다니까 아버님 소원 들어줬어 네 30년 올려줬어 90살로 네 그런것처럼 네 욕심이 과하면 네 그러면 안되지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을 단단히 찾고 싶어요 못다한 사랑 못다한 사랑 못다한 사랑 세월 따라 세월 따라 올라갔다 왔어요 그쵸 시작 못다한 사랑 못다한 사랑 세월 따라 보내긴 싫어 보내긴 싫어 여기가 악보가 잘못됐어 원래 못다한 사랑 세월 따라 보내긴 내려와야 되거든요 보내긴 싫어 이거를 악보가 이거를 악보 상에다가 보내긴 싫어 보내긴 싫어 이렇게 올라가야 되요 다시 못다한 사랑 세월 따라 보내긴 싫어 가수님이 이렇게 불렀다 가수님이 이렇게 불렀나보다 못다한 사랑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밑에서 불렀구나 못다한 사랑 세월 따라 보내긴 싫어 보내긴 싫어 원래 악보는 이래요 이건 원 악보예요 이거는 이 책에는 원래 악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가수님이 부른 악보야 그래서 가수님이 보내긴 싫어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여기 악보랑 책의 악보랑 달라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보내긴 보내긴 싫어 베푼 사랑 가슴속 다시 베푼 사랑 가슴속 행복을 느낍니다 베푼 사랑 가슴속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원래는 이거야 행복을 느낍니다 이랬는데 행복을 느낍니다 다시 사랑할 일들이 사랑할 일들이 사랑할 일들이 사랑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서 너무도 많아서 너무도 많아서 많아서 이렇게 가죠 네 자 세월 따라 나는 못 가 다시 세월 따라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요 남은 못 가요 나는 못 가구요 요 자 빠졌어요 요 자 빠졌구요 이게 사랑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 veut 사랑은 연애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이 아니에요 2번들 저 우지 엄청 시끄러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 좋아 딱 좋아처럼 손주의 사랑일 수도 있고 친구의 사랑일 수도 있고 엄마 딸과 그 사이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는 사랑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서 세월 따라 나를 못 간다 이런 얘기에요 남은 인생 채워가며 다시 남은 인생 채워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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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다시 영원히 영원히 밀고 당겨야 돼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영원히 영원히 살고 싶어요 자 살고 싶어요 원래는 살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수님이 음을 내려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악보는 달라요 살고 이렇게 불렀어 살고 싶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나온 건 원악보고 여기에 나온 건 가수님이 부른 악보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가수님 노래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욕과 악보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are you yea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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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